자 10월 둘째 주 챔피언송의 주인공은요 태연의 아이입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네 우리 태연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트로피는 고이고이 저희 집에다가 둘테니까요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아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짝 수표 점수를 회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오우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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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철호도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소감 점수 시청자 선호 점수 방송의 시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태연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사전 점수는요 태연씨가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적게까지 합산한 이번주 1위는 오우 네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아 이승입니다 와우 소감 말씀 드렸어요 네 이승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식구들과 팬 여러분 소원 멤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무대해주는 타임철씨들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출연 결과 먼저 음악 판매 점수입니다 음악 판매 점수입니다 음악 판매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와우 태연 축하드립니다 네 태연씨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저희가 태연씨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점수, 시청자 상담 점수, 박민호 씨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태연씨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어볼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동영상 점수입니다 라디오 방송 점수를 포함한 시청자위원회의 점수입니다 이어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요 아이콘이고요 그럼 과연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태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태연 이번 주 1위 정말 축하드리고요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아 점수입니다 백랩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하 오늘의 영광의 1위는 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트리플 크라운을 하신 태연씨께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빛을 수 없는 스카이 네요 축하드립니다